속도가 제법 많아 여울이 지네요 하루 아침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쪽에 큰 여울이 있고 저 사이로 빠져나가야 오고싶래 오 그 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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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쪽 여울이 수심이 가운데가 수심이 깊을 것 같네요. 가운데로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쪽 우측 여울은 우측 여울이 좀 원치가 있어보이긴 하는데 오 새도 있고 나무 사이로 좋다. 나무 사이로 통과를 해 보겠습니다. 보드나무가 있는데 보드나무 사이 쪽에 수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보드나무 쪽으로 여울부가 아니네.